제주의 달려다! 승리하자! 와우! 여러분들, 신상욱입니다. 아, 비디오. This is such a great reverb and delay. 여기가 굉장하네요. 아, 무슨 메아리가 메아리가 메아리가? 네, 그럼 지금 우리 오늘 뭐하나요? 아, 지금 보이나요? 미러볼이 왜있어? 미러볼, 약간 송우주 느낌하고 깊은 밤에 떠 빛나는 뾰랄빛 오, 미러볼이 왜 있냐? 음악 맞추기 이런 거 하나요? 오늘 달려나 방탄은 달방 가요입니다. 아, 달방 가요! 방탄 가요 아니었어? 아, 그러네. 달방 가요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 곡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나만 할 거야, 너만 있으면 다른 춤이 될 거야. 문을? ㅇㄷㅇ이 뭐 있어요? 왜? 아미가 고른 우리의 아미. 아,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아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야, 내가 모르겠습니까? 배신자야. 하하하하 첫 번째 게임은 가사 초성 게임입니다. 와, 초성. 자, 초성. 자, 렙스끼리 외쳐볼까요? 렙스끼리 외쳐볼까요? 렙스끼리! 정국아. 힌트 쪽.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곧. 곧? 나도 곧인 것 같아. 곧. 봤나. 아, 미치겠네. 이 곡은. 너무... 대중적인 곡이죠? 아, 이걸 왜 이렇게 해줘요? 봄날이 올까? 안 돼. 그리 눈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아, 이거. 아, 이거 내 파츠구나. 그래, 이거 내가 맞춰야지. 아. 봄날이 올까였어. 아, 알고 있었는데. 기리농덩이 얼마나... 어머, 나는 뭐예요, 형? 기리농덩이 얼마나... 내가 초성 약한데. 기리농덩이... 초성 어렵네. 초성 어려워. 아니... 가, 정국. 가, 정국.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오.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핫.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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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아! 라이프모스 1. 괜찮다! 아, 이거. 경국아! 와, 이걸 죽어먹네. 와. 뭐야, 이걸 죽어먹네. 와, 이걸 죽어먹네. 와, 이걸 죽어먹네. 아, 이거 죽어먹네. 아, 이거 죽어먹네. 좋은 일 다 시켜주고. 근데 이 싸이킹은 뭐야? 자, 한 번 다 해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마이야, 시. 하하하하하하. 마이야. 하하하하. 아, 진짜. 아, 마음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마음. 마음이. 마음이. 이응, 이응, 이응이 뭐 있어요? 어두워,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두워. 마이야. 나 왜 이렇게 마이야이 밖에 안 떠오르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누구 파트인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민이. 지민이? 그럼 노래잖아. 저요? 마이야. 마이야오. 내 파트라고요? 마이. 아, 생각 안 난다. 왜 모르겠는데? 뭐야. 한 글자 말씀 드릴게요. 피읍으로 하자. 피읍 너무 거들리지 않냐? 피읍. 피읍. 편. 편안해네. 아. 뭐야, 왜 형들 편안해? 형들인데? 아랫. 말을 안 해도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자네 집이 될 거야. 아. 꼬미구나. 아, 오케이.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자네 집이 될 거야. 진정하게 안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했네. 아, 진짜. 와, 근데 어떻게 맛있냐? 아, 어렵다. 너무 어렵는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읽는 거지? 누구.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남준 씨. 아, 그래요? 이거는 남준이 말고 아무도 못 맞추지 않을 거야. 야, 이거 내가 해볼게.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추가. 추가.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였는데. 오. 정답. 와. 와. 멋있는데? 나 뭔가 했는데 나도. 형, 형 마지막에 그 웃으면서 그 춤 안 췄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그래,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만큼 신났단 거지. 왜냐면 내가 이 노래 가사를 진짜 못 외웠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많이 들었구나. 아, 근데 멋있었다 이거. 별이였는데. 와, 좋다. 좀 멋있었는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였는데. 장난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네 파트 나오면 진짜 잘 맞힐 자신이 있거든. 오케이. 나오겠지. 이제. 이거 태영 씨 파트입니다.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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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사 가자. 와. 잠들었던 이 곡과 난. 이 곡과는 안녕. 장난. 와. 와, 좋다. 와, 좋다. 바로 봤어. 아니, 내 파트라면. 이사 가자. 아, 이 노래 좋지. 남아 사는 파트를 해야지. 아, 막판에 힘 좀 쓰네. 정국이 파트입니다. 네? 몰라라. 호호호. 히히. 뭐지? 좀. 맞아. 뭐지? 내 랩 파트인데 모르겠는데? 하루처럼. 하루처럼. 약간 처음처럼처럼. 약간은 하루처럼. 하루만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내 파트인데. 좀. 좀이야. 좀. 파라. 뭘 파라. 아. 아, 그거구나.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저 푸른. 푸른. 저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그게 뭐였지, 그게? 저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저 푸른. 저 푸른. 저 푸른. 저 푸른. 제목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 그거네. 그거 맞잖아, 그거. 그거 맞잖아, 그거. 나. 나 뭐지? 그거네, 그거. 아. 난. 그냥 뭔데요? 뭐지? 제목이 뭐지? 이거.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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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미래를 향해가. 저 푸른 바다와. 내 해를 추를 믿어. 해. 이거 태형이랑 점수 나눠가잖아. 저 푸른 바다와.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 태형이랑 앞에. 너 인정이다.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내가 쓴. 내가 쓴 거요. 뽑아. 제목은 내가 알려준 게 거기로 간 거다. 그래? 이게 왜 이리. 아. 이거. 왜 이리. 잠깐만. 뭐였지? 아 이거 다 사고. 점수 분할해. 분할 점수. 2단 글자. 다 맞췄다. 마지막 표성 문제입니다. 한 문제도 못 맞췄어, 나. 어, 나도 못 맞췄어. ㅊ ㄹ이 뭐야? 이거 ㅊ 가르쳐주시면 안 돼. ㅊ이 뭐예요? 짜야, 짜. 짜? 상상 짜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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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열어, 열어. 진진짜라, 치, 치. 와, 나 이거 알겠다. 아아. 나 어떻게 원해? 아니, 나 원해? 아니, 나 아는데 알 거라고? 나 원해, 나 원해. ㅅ ㅅ ㅅ이 뭐예요, 형? 형. 요. 60 자리 여쭤보. 아 나 저거에! LG trouvé! olmuş 테 kosmolu qua! 저거에! ieu거에! 야, 뒷골 브레이커네. 60 자리 신발에 또 수십자리 패딩? 수십자리 시계에 또. 슈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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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자리 신발과 또 수십자리 신발와. 수십자리 신발! lavaTech photos! 수십자리 아니, 나 이答인 중에서 아, 나 진짜 맞췄는데! 수십자리 신발에 또 수백자리 패딩? 아니다. 수십자리... 제형! 저거 저거! 수십짜리 신발에 또 수백짜리 패딩 수백짜리 패딩 알아요! 수백짜리 패딩 아니에요? 수십짜리 신발에 수백짜리 패딩 수십짜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어! 아! 갑자기 진수! 유가마! 수십짜리 시계에 떠줬을 때지 교육도 산으로 가고 학생도 산으로 가 수십짜리 두 번 반으로 딱 잃는 점아 없는 점아 잃는 점아 없는 점아 잃는 점아 없는 점아 단지네 피스! 한 문제 너무 맞췄어 한 문제 너무 맞췄어 어려워 근데 한 번에 맞추면 되지 괜찮고 또 마지막에 한 70점 되고 아마 그렇겠지 마지막에 350점 이런 거 할 것 같지 막판 막판 뒤집기 두 번째 게임은 노래 스피드 퀴즈입니다 아! 이거 정국이 잘했었나? 정국이 잘하지 아! 아! 김석진이 작은거 죄 없대요! 죄 없대요! 죄 없대요! 죄 없대요! 저, 저하지 못한 지지 OK!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왜 웃었을까? 등골 브레이크 나왔나 보다 되게 뜬금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빠른 사람이 승자예요 맞다! 맞다!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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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저걸 왜 쓴거지? 그러니까 멈춰 멈춰 국제목에 멈춰가 있어? 스탑? 지인! 지인! 장남자 지인! 아니 뭐야 멈춰가 산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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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몰드림?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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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 아니야! 에너 아니라고? 아 이거 이거 나 진짜 맞춘줄 알았어 혹시 이건가? 아니! 런? 아니! 아니야! 멈추고 쉽게 해주지 체크가 정확하게 줬어요 멈춰! 뭘 멈춰요? 다섯 손가락? 황금! 은색? 뭐지? 은색? 은색? 손톱? 이거 안 나오지? 반상? 정확한데? 나도 모르지 저기 뭐야? 저 앞에 어? 수면? 아 그래요? 아! 비! 잠시! 와! 와! 잠시 멈춰야 나한테 너무 착각적이네 잠시니까 이제 난 가? 자! 열심히 딱 끊어서 누가 썼는지 노래가 참 좋네 아! 어! 잠시 누가 썼냐? 강쇼핑님이 쓴 거 아닌가? 내가 썼어! 내가 썼어! 내가 썼어! 장난 장난 나한테 자! 자! 문제! 끝! 아! 슈가야! 문제냈는데 오래 걸려 야! 손 들고가 서 있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 너 왜 셀프 벌 받고 있어? 손 들고가 서 있어! 이거 선생님! 아! 아!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야! 왕 같다! 그렇게 하니까 왕 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내었는가? 정오 client 오! 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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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주세요! 벽돌을 던져버렸네 벽돌을 아! 진짜? 그런데 아니? 감독님이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희도 약간 자기색에 취한다니까 이사 아! 아! 정국! We are 블랙proof 진 진! 뭐 뭐지?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제목 딱 들으면 와, 진짜 쉽네. 이런 날이. 하늘로 빛돌이 가? 빛돌이예요?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발해. 어쩜 이래? 저게 빛돌이요? 아니, 뭔데요? 저게 그 상자가 뭔데요? 위에 저건 뭐야? 지민! 아, 정국! 네. 지민? 아, 정국. 왜죠? 아, 정국. 아, 정국. 버터플라이. 아, 그럼. 빠라, 빠라. 빠라, 빠라. 아니, 저게 버터라고? 저게 버터야? 아니, 저게 어떻게... 여러분, 창의성. 저게 버터인지 어떻게 아냐고. 야, 맞춘 넣어도 대단하다, 이거는. 문, 랭, 버터. 랭. 생겼다. 생겼다. 아, 또 아름다운 눈빛 한다고, 또. 전하지 못한 짓이 아니야? 지민, 봄날. 아니. 아, 이건 좀 아쉽더라. 왜? 아, 이건 좀...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왜? 또 나올 것 같다. 또 나올 것 같다. 맞죠? 어, 정확해요. 정확해. 어? 또가 나온다. 제이홉. 제이홉. 고민보다고? 아니, 아니, 아니. 정확해. RM. 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토 나오는 안무 아니야? 남준아. 토 나와. 토가 나온다. 토 나오는 건 뭐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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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위. 욱. 오. 와. 태형이 쉽은데, 야. 와, 대박이다. 욱, 태형아, 욱. 해가 뜰 때까지 그래. 욱, 욱, 욱. 너 뒤에 뭐 하냐? 욱, 태형아, 욱. 떨어질 때까지 그래. 욱, 욱. 나는 욱, 케. 나는 욱, 케. 야, 태형이 이번 거 선전하는데? 아, 그럼. 태형이 두 문제 맞혔어요. 야, 태형. 잘 나가는데? 왜? 맞혀야 되는데, 이제. 꼴등하겠는데? 태형아, 간단하게 변해. 어, 바로 갑니다. 계단. 한 살이야? 저게 뭔데? 메이플스토리에 저 머리가 뾰롱이 헤어라고. 야, 근데 되게 귀엽게 잘 그렸다. 아기가 한 살이야? 지금 한 살인데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저기 별이 표시가 돼 있네. 왜? 지금 저 정도에 있다는 거지? 아니, 뭐가 아니야? 아, 왜 철학적일까? 점, 저, 저, 정국, 정국, 정국. 진, 진. 정국, 점프. 땡.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땡. 단순하네. 그렇게 단순하지. 한 살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레벨. 레벨인가? 아. 위로. 걸어, 걸어 올라가. 오르몬 전쟁. 이 포로도. 이만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공연대 했었어요. 봐봐요, 지금 봐봐. 나에게 힌트를 줄게요. 얘가 지금 되게 어리게 생겼죠? 응. 얘가 지금 뭐예요? 한 살.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진. 2학년. 와. 가세 2학년이 돼.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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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 노래 좋네, 다시 들으니까. 롤러.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롤러. 롤러. 대간둥이냐? 점수 안 드니까 이제 퍼포먼스로 밀어붙이되.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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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롤러. 근접해서 요깅에 미국lusion 풍경 있는 거 맞지? 뭐 같은ил Ai 지. 저거다니 네게,, 그렇습니다. medicines 어떻게 세대 moves you to like 4개? 백정 Top 10개 오래된 치기물로. 있어서 알의 때부터입니다. complet pré-존이다. 진짜 마음이 확실수됔 itself. 왜 내가 최고? 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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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아, 제이홉 베스트 오미 저 형 뭐야? 이게 뭐지, 이거? 마카롱 아니야, 마카롱? 오늘, 오늘 남진이 뭔가 오늘 식물 가정 선생님 처음 입고 왔냐? 진짜? 학교에 꼭 있다고 그냥 단수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맞아 그냥 딱 부정은 안 할게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딱 저렇게 있거든요 아니, 수학 학교에 한 명씩 자 정국 정국 낙원 시민 시민 낙엽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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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텀 랩을 쏴 어텀 랩 아, 고엽이었구나, 아, 낙엽이란다 낙엽 뭡니까? 낙엽 뭡니까? 아, 이 노래 좋지 고엽이었다 맞다 시는 너를 원해 슈가 형의 명작 너를 원하는 걸 원해 오케이, 좋지 바라주지 마라 쓰러지려 하지 마라 나를 나를 멀리 멀리 가지 마 멀리 멀리 가지 마 자, 렛츠 기릿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울린다 이거 너무 쉽다 아인가? 머리카락으로 가? 하나 둘 셋 화이팅 뭐야 저게? 사회탈 아니야? 저기 뭔데? 모기 아니야? 웅크 사랑이 없어 정국 정국? 아, 저 엄마 셀프? 여별 셀프? 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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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쟤는 뭐야? 저건 뭐야? 가면 가면이라고? 가면 가면 같지 않아요? 난 그런 줄 알았어 아침 복고 땡인 줄 알았어 야, 뭐야 왜 이렇게 가면이야? 우리 두 번째 라운드는 두 번째 라운드는 두 번째 라운드 우와 팀이 많이 맞췄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오, 진짜? 준비나 봐요 아무 걸 고른 우리의 노래 아 설문조사 설문조사 질문을 올리자마자 미용작품이 해키톡으로 털었어요 아, 진짜요? 고글을 터뜨렸어 와 아비 힘 팬분들께 사양별 서베이 질문을 받았어요 오케이 서베이 먼저 하셨대 그거는 20만 4천 와우 24분께서 참여했고 20만 와우 와우 저희 아미분들의 귀여운 옷 하나 해외 아미분들의 번역 과정이 생긴 오류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파우팅을 했습니다 와우 적은 것들을 위한 식 적은 것들을 위한 식 적은 것들을 위한 식 그것도 아프지 않지 네, 볼 사오르네 아, 볼 나도 볼 사오르네 그냥 이렇게 빨리 치다가 나도 오타를 많이 내는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네 너무 재밌겠다 바로 시작해 오케이 갑시다 야, 여러분들 메인 게임입니다 이번에 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암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자, 저희가 이번 게임은 먹으면서 하실 수 있게 간식을 준비했고요 어,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약간 솔직히 좀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야,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 비안은 조금 있다 하자고 남준이, 너가 약간 복선인 거 알지? 항상 두고 오자고 응 첫 번째, 나를 입덕하게 한 와 방탄소년단 노래 와 감자 속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이 보여주세요 아 팩클럽 오, 팩클럽이 저렇게 이때 내가 이제 살쪄가지고 아미분들이 되게 귀엽다 귀엽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렇게 사실이야? 우리 친애에 입덕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입덕을 했다, 오케이 그렇다면 나를 입덕하게 만든 방탄소년단 노래 1위는 무엇일까요? 아, 1위는? 와, 어렵다 정말 이게 이제 숫자가 비교적 최근에 한 게 훨씬 더 이제, 입덕 맞어 저 끝이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자, 나도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 아, 정답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자, 돌 빌러볼걸 나도 돌이 다이나마이트 아니지 나는 DNA, DNA 아니면 돌 빌러볼 것 같아 DNA지 불타오르는 애는 일단 절대 아니야 불타오르는 절대 아닐 것 같아 불타오르는 절대 아닐 것 같아 나는 백퍼 DNA라고 생각한다 이거 드나다, 드나 어, 난 많이 DNA 아, 이거 드나지 형, 진짜 이거 우리라 아, 이거 DNA 같은데? DNA인가 보다 DNA다 레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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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이크다 역시 저는 한대적으로 2010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유입해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 감사합 갑니다 와, 맞춤 맞춤 나 지금 뭐지? DNA에 있던 팬들 어디 갔나? 아, 그렇지 아, 이게 비탄눈물 야, 잠깐만 비탄눈물이 아, 이거 DNA, DNA지? 존버 간다 DNA 코인 탑승한다 존버는 꼭 쓰는 거 간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는 나만의 길을 간다 참을 수 없어 아니, 쩔어도 진짜 유입이 많았거든 아이 뭔가 쩔어 같아 나도 아, 잠시만요 아, 쩔으면 너무 오래 됐어 야 형, 저 버스 탔습니다 그래, 버스 타라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DNA보스 탔습니다, 제가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이 말이야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이 말이야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마이크로우로 간다 와, 마이크드랍도 기사 인정 기사 아, 마이크로우로 간다 아, 마이크로우로 간다 자, 3위 떨리세요 아, 마이크로우로 간다 아, 마이크로우로 간다 버스 탔습니다 네, 그래 이게, 전화 몇 년이야 하나 끝났다 지금 하나도 못 맞힌 사람 있어요? 나 러드 라드 라드 아, DNA가 유일이 많았어요 네, DNA가 조예수가 10억이 넘어가 이거랑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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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문제는 아미가 본 1위 곡은? 내 마음속 퀸 오케이 내 마음속 나 이거 알아 자, 1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단식 어, 쿠킹 걸어놓고 방을 잡기 위해서 2위를 공개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2위가 다이너마이트야 나 1위 하려고 했는데 씨, 나도 1위 하려고 했는데 나 간다 오케이 자, 봄남버스 타라 출발한다 네, 내일 갈 거예요 그냥 여기부터 탑승시킵니다 자, 이부터 탑승시킵니다 남은 씨, 버스를 타라 나 오늘 분사랑 타세요 야, 작은 씨 버스 타라 작은 씨 가 맞는 것 같은데 저녁이야 전거장 멈춰 있을 때 타라 아, 잠깐만 글로벌이잖아, 글로벌이잖아 나랑 작은 씨 버스 탑승해라 이게 글로벌이니까 그니까 이게 글로벌이니까 나 스케일에 출발합니다 자네, 작은 씨 버스 타라 작은 씨 버스 타라 작은 씨 버스 타라 장들아 작은 씨 버스 탑승해라 당연시 버스 탑승해라 봄날 코인으로 갈게요. 봄날 코인 탔다. 인정에 당연히 정답은 이틀입니다. 작은 시지. 정답! 코인트. 와! 이겼다. 이겼다. 나 공부했는데. 공부했는데. 감사합니다, 운전기사님. 빡빡! 차근 씨 버스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봄날 좋은 노래죠. 봄날은 불변의 불변이다. 봄날이 1등이구나. 좋은 노래죠, 마주. 어떻게 맞추냐? 이건! 오케이, 나 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얘들아, 소우주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소우주 버스 다른 편이야! 영자! 영자! 소우주 버스 뭐야? 빨리 또 간다! 왔다. 왔다! 와, 온이 나왔다고? 공격해. 소우주 씨, 이거는? 설마? I told you, bro! I told you, bro! I told you, bro! I told you, bro! 역시! 이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역시! 남이 마음을 모른다 봐. 벌써 왔어요, 팬들이. 야, 판다, 판다. 정국아. 정국아, 너 하나만 먹었지? 나도. 야, 오늘 나야 우리? 야, 오늘 남준 버스 타야 될 것 같다. 오늘 사람 좋아요. 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문제들을 못 맞추는 건 좀 마음이 아픈데. 혹시 뭐 먹는 거예요? 맞춘 사람만 먹는. 아, 맛있겠다. 무슨 쿠키인데? 정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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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링. 이거는 좀 달라. 이건 달라. 야, 이거 어려운데? 그럼, 이번에 1위를 공개해 주세요. 네. 그래, 1위를 공개해 주세요. 1위는 봄날 아니냐? 소우주. 소우주. 매직샵이야? 아, 보여주세요. 어, 2세? 아, 매직샵이야? 우와. 아, 그럼 2위가 쉬운데. 아, 뭐야? 라이프 고즈원. 나 2위 할라인데, 라이프 고즈원. 자, 그렇다면 2위. 맞춰줘. 야, 둘, 셋 코인 탑승해라. 여러분들. 아니, 소우시라니까? 둘, 셋 아니야? 아니, 야, 내가 잘 봐봐. 야, 내가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매직샵에 왜 힐링을 받냐? 매직샵은 펜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펜송은 바로 둘, 셋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된다 가 내 논리입니다. 그래, 2, 2위잖아, 2. 그래. 2. 2. 2. 2. 그래. 야, 둘, 셋 버스 탑승해라. 무식하게 한 길만 가겠습니다. 태형아, 흔들리지 마. 차 출발했어, 두 명 태우고. 그래, 그래. 정거장 없어, 이제. 어? 자, 간다. 형 왜요? 가라삽니다. 가라삽니다. 소우주인가? 아, 소우주 밖에 나오면 소우주 갈까? 자, 잠깐만. 무신 있는 장파가 갑니다. 나는, 나는 뭐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보세요. 내가 귀에다 매워가지고. 난 들어갑니다. 네, 한국인 역시 소우주다. 소우주가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로마셀프? 아니. 전혀. ANSWER 아 내가 서호주가 확실해 서호주다 이거는 가시죠 자 정답 3 앤서 3 2 1 고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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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막판을 바꾸고 소름이다 와아악 와 지금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와 오케이 이제 감 잡았다 와 이거 전국의 영향이 컸다 소우주 소우주 소우주가 있습니다 아아 와 진짜 다양하다 주변에서 소우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주변에서 소우주 되게 좋아 와 이걸 힘났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 여름이라서 네 계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오 계절 문제 아 그러면 1차 문제가 네 몇이에요? 어디에 있을까를 맞출까? 어? 아 이 큽니다 진짜 괜찮아요 불타오르네 약간 소왓 이런 것도 높고 갖고 일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약간 좀 트로피컬이나 좀 EDM 사운드가 4위다 4위 야 남준아 남준아 아니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나 믿네 내가 봤을 때 4위야 왜냐면은 불타오르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여름에 막 그렇게 막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아니 근데 예능 예능 같은 거 보면 막 여름 막 뜨겁고 더울 때 몸 좀 먹었잖아 맨날 형 형 목소리가 막 멱치만 그러니까 이 시국에 지민 가사가 나 개인 플랍스 치사하다 진조 나 개인 플랍스 나 지금까지 폭세기 하고 있었는데 형 뭐 했어 이런데 비밀 비밀 되게 치사하다 학교를 나갈 때 그런 얘기 있지 나 봤을 때 2위 아니면 3위야 4위야 4위 난 3위 아니면 4위라고 생각해 난 2위 하겠다 정답 낱개가 돼 난 2위 같게 우리야 우리 엄마 3위란 3위 버스 없어요? 나 3위 나 5위 1위 없네요 5위 4위 버스 탑승 자 불타오르네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감 안 좋은데 아 아 막판에 이렇게 이렇게 부르시나 저 라면으로 라면으로 적립해 주겠습니다 아 1위는 과연 아니 돈이 뭔데 아니 이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이나 자 버스 출발해요 1위 뭐냐 무슨 버스냐 자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소왓 갑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소왓 나 이미 적었어 3명 탔습니다 소왓 소왓 버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7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보자고 아니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너무 시원했어 이게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이거 밖에 생각이 안 나 야 다른 버스 없냐 소왓 자 출발 7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 소왓 야 다른 다른 버스 없냐 다이너마이트 나도 다이너마이트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언제 듣기 좋아요 겨울 아니에요 겨울? 다이너마이트가 왜 겨울이야 추울 때 이 옷 여미는 춤이잖아요 소우주일 수도 있어 아니면 DNA 아니 소우주는 정말 회수 맞추면 노인증이야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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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각자가 빰빰빰빰빰 들어오세요 태형이 버스 탈출했죠 너희들이 소왓을 쓴 건 실수야 에이 와 소왓 갔다가 소왓 갔다가 다이너마 할 때다가 다이너마 할 때다가 진짜 단점이다 노인증 진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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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소왓이냐 3 2 아 이 옷도 고쳤다 3 2 아 이 옷도 고쳤다 3 3 야 너가 고려튼이 배신자야 3 4 야 내가 고려튼 배신자야 야 이거 배신자야 Never 아 야 대단할 esta 단지 다이너마 살지가 맞잖아 대단할 선수야 谁는 아니라 대단할 스툴이 형 이게 와 근데 진짜 못 마친다 와... 아니, 이거 PC방이야. 촬영도 너무 맛있어. 야, 괜찮은데? 아니,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오, 이따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원래 PC방에서 옆에서 라이언먹으면 먹고 싶잖아. 야, 진짜 맛있어.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와, 미쳤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와, 이거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1위는 5나니까? 4위를 마시겠어. 4위? 응. 아니, 블랙스타도 못 봤지. 아니, 낙원 나오니까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니, 난 모르겠어. 나 병. 아, 병인가? 나 블루앤 그레이. 너 믿고 간다, 오바, 병이다. 야, 블루앤 그레이가 퍼포먼스가 없잖아. 오케이, 나도 경영이 따라 간다. 아, 이거 정답이 너무 길어져요. 이거 병이야. 오바, 너 믿고 간다. 이거 병이야, 병. 병? 한국지. 마지막을 주장으로. 관심 없어, 지금. 아무런 거. 온과 용과이 block, 이건 진짜, 진짜 MyWay이다. 좀 서로 관심 있어. 아, 놀아야. 오오오오오오오. 야, 드디어. 오와. 오와. 와. 다리 ... 야 ... 야 ... 드디어 ... 야 ... 열 번 찍으니까 넘어가긴 한다 야 ... 본인도 깜짝 놀랐어 내가 볼게 지도 놀에서 나 10번 찍으니까 넘어가네 어 ... 오케이 1위 아 ... 2위가 Neben이겄어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이 1위는 다이너마이트야 무조건 근데 너무 많이 했지 않냐? 1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마음 안 내 여러분들의 염원 압니다 Football으로 전 잘 믿어주십시오 형 둘이 이때까지 다 틀렸잖아요 아니야 ... 2개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얘가 나와야 돼. 누군데요? 보고 싶잖아. 이거는 직접 보고 싶을 거야. 형 그냥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왔다! 그거다.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블랙스완 아니야? 그거다 용기야. 그거야. 뭔데요?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그래. 이거다. 뭐야? 갈게요 갈게요. 됐어요. 거기 가면. 용기야 이거 같지? 맞는 거 같다. 이거 맞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이거다. 아 나 안 돼. 아니 정답 정답. 왜냐하면. 바다 분해를 본 사람이. 없잖아. 아니 보이세요 정답. 정답. 보여주세요. 왜? 어? 왜? 왜? 야 너무 충격적이네. 저거에다 수호가 많은 거야? 이게 그룹 팬들이 되게 좋아하나? 여러분. 호흡은 저희끼리 그래도 얘가 진짜 제일 많아. 아 진짜요? 되게 많은 걸 알아간다. 요즘 요즘 아미를 생각하는 그 순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 꼭 넣자고요. 바로 한 번 넣어야 돼. 이거 한 번 넣어야 될 것 같아. 호비스 같은 게 뱁때도 있어요. 그건 그냥 호비 골반 생기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미차트 그거. 근데 죄송한데 제 골반도 꽤나 했어요. 제 골반도 한 번 했거든요. 그냥 두 골반도 한 번 하고 싶어. 야 일곱 골반도 한 띠한. 야 구반도 뱁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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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두 개 중 하나요. 나도 알아. 근데 왜 진짜 세 개로 남은. 마마 막드 아니면 아이돌이었어. MMA 아이돌. MMA 아이돌 맞아. 연도. 아 지민아 내 코인 타라. 자 제 것 들어오세요. 2018년 마마 마이크 드랍이에요. 17년 아니야? 마이크 드랍 17년. 나 갑시다. 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2018년 MMA 아이돌이었어. 멜론 리틱 어월. 17일 막드 나 18일 그거잖아. 레전드 영상들이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둘이 삐까삐까 떠가지고. 아 저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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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히려 진짜. 여러분 생각의 전환으로 갑자기. 21년 그래미 막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 이럴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래미. 그래미 다이너마이트일 수도 있겠다. 20그래미 아니야? 아 그거네. 아 퍼펙트맨이다. 아니야. 나 그 감 감 화갔어. 형이랑 나랑 했던 거 그거 아니야? 형이랑 나랑 피 땀 눈물 했던 거. 피 땀 눈물 아닌 거 같은데. 2020 MMA 다이너마이트. 몰라 나 감 또 하나 뭔데요? 너 걸로 간다. 어디에요 그럼? MMA. 디오리 소스 중에 막 엄청 화려한 게. 남아였나? 아 그 MMA였잖아. 그 MMA 디오리. MMA입니다. 호기 씨부터 정답 말씀해주세요. 2020 MMA 다이너마이트. 저도요. 저는 마마. 마마 피 땀 눈물. 저도 MMA 다이너마이트. 형 우리. 2019 MMA 디오리 소스. 같이 가자 그냥. 저도 디오리 소스요. 여기 여기. 자 가자. 정답을. 이 중에 정답이 없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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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칠 것 같기도 하고. 오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MMA. MMA. 안녕. 까지세요. 회사장. 곡. 캐릭터 오리. 아 으이이이이이이. 개나리. 배. 개나리. 엑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뭔데 얼큰 뭔데요 야 우리가 막 달려와 가지고 웨이브 한다 아 아 아 아 이거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어었 진짜 많이 했는데 봐줘서 많이 했지 아 뭐 시키는 해법 공부하고 한다 우리 아이들 보내 파랗게 되게 착착 잘 맞더라구요 홍보가 물을 다 안팔 1살 아 아 아 1번 있다는 게 너무 나 너무 있다가 마지막 감성이었어요 그렇네. 마우! 남순이요! 미&진. 오, 나만요? 매트리스. 오케이. 이야, 불권olla야, 진짜. 아, 오, 달랑 달랑 갓나. 나는 저 가성비가 좋았어, 좋았어. 야, 가성비... 근데 확실히 7명이 같이 있는 무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긴 하네요. 아 말도 안아 띄어 영어 나온다 진짜 힘들어서 이때 진짜 그냥 통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남진이 안했어 아 맞다 말이 군대 뭐 어때 올라와서 그냥 좀 된 척 아 이런거는 이런 이런 무대가 있었구나 맞어 아 발을 했다 뚔 형 형 근데 저희가 혼자 컴퓨터 봤거든요 아 진짜 진짜 와 있었어요 아 아 뭐 아 아 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아 아 이거 이거 낫 남진이 남이 이거 들어 올리는 게 안되가 꺼진다고 저를 잘 못 주시더라도 어 이게 이게 많이 하긴 했네 아 장애인 진짜 많이 했어 맞아 작년 뭐 되게 많이 별로 뭐 안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몸적으로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무대 진짜 하고 싶다 또 아 맞지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갑자기 저희에게 또 다른 노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온전에서 여러분께 새로운 에너지를 놓고다 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미보다 이쁜 것 같더라구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대움과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보다도 좋은 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의 MVP다 오늘의 MVP. 아 빈 씨 축하드립니다. 야 저거 방탄소년단 꿀자 아니야? 저거 딱 포장지 보니까 딱 키친타올 느낌이다. 뭔데 뭔데 뭔데. 아 일단 지금 이 손잡이부터 일단 뭐 휘씨버려. 아 그거네 각지 쉬워요 각지 쉬워요. 어 어 아닌데. 어 뭔데. 어 어 아 물티슈. 각지 쉬워요. 야 근데 물티슈 생각보다 유용하다. 물티슈 되게 유용하신 거야. 어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되게 이쁜데. 야 목숨 걸고 할만했다. 아 내가 이 마음을 그렇게 몰랐다.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미의 마음은 모르겠어. 아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을 그러니까 뭔가 보여줬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언제까지나 화양 변화에 잡혀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아미의 마음을 알게 된 거는 저는 라우러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아 먼저 먼저. 공연 한 번은 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 결과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뭐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 곡은 어떤 곡으로 할지를 잘 참고해서 좋은 데이터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아미분들께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방탄가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방탄가요! 안녕! 안녕!